어? 나 안쪽도 봐봐 어떡해 콩보를 맡고 있는 분이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어쿠스틱을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연출해주신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쿠스틱 연출해주신 유상환 감독님이시고요 그리고 청원역을 맡으신 씨앤블리의 이종훈 씨 저희 청원역을 맡으신 씨앤블리의 동민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감독한 유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쿠스틱의 청원역을 맡은 이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원 형으로 맡은 강릉입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주말에 또 즐거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 어쿠스틱의 혜원 역을 맡으면서 좀 머리를 많이 파마를 하면서 볶아봤었는데 오늘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머리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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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혜원이가 많이 빵을 많이 먹으면 바보서롭게 나오니까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함께 평안하게 보고 또 다 보시고 저녁까지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어쿠스틱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이 담긴 영화이고요 항상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시는 만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는 첫번째 에피소드 브로콜리 위험한 고백 태경이가 나오는 편이라면요 두번째 에피소드 그 빵 가게 습격 턱건이라고 태경은 아 좀... 민혁과 조면이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고요 세번째 에피소드는 스롬군과 지니가 나오는 에피소드거든요 아마 두 번째 에피소드 빵 가게 습격 턱건이 저희 영화의 웃음을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재미있게 모시고 재미있게 모셨으면 집에 가서 좋은 폼도 많이 남겨주시고 폼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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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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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아 동현아 mateix 들어갈회 성공 감사합니다.